사진과 나무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나무는 인기수종인 소사나무에요 사간으로 멋지게 뻗어나가 있고 땅을 움켜쥐고 있는 뿌리도 서서히 수피가 트고 있고 긴장감을 보여주는 줄기의 장가지도 잘 발달해서 참으로 잘 만들어진 나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소사나무가 인기수종이다 보니까 흔하게 볼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자생지에서 봤던 소사나무만큼 야성미를 보여주는 나무는 흔치 않은 것 같아요 심지어 자연목이라고 해도 말이죠 이 나무는 자연목은 아니고 실생으로 약 30년 키운 재배목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오래 길러서 그런가 재배목인지 자연목인지 구분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나무는 모양목, 다간 이런 식으로 흔히 보이는 나무들과 다르게 사간의 형태를 띄고 있어서 제가 현지 자생지에서 만났던 나무들하고 모양이 좀 더 비슷한 것 같아요 혹자들은 이렇게 다 만들어진 나무를 가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문제는 만들어가는 재미 아니냐라고 하지만 만들어진 나무를 망가지지 않게 관리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고 또 만들어진 나무를 감사하는 것도 만드는 것 못지않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면 화분이 크게 이렇게 물론 이 화분도 어울리긴 하는데 이거보다 더 어울리는 화분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화분 맞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